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피아노거리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딱 봤는데 옆에 피아노 위에 500원이 있네. 이럴 경우 여러분 같으면 500원을 갖는다? 아니면 안 갖는다? 지금 영상을 멈춰서 댓글로 알려주세요. 아 솔직히 나는 너무 갖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할지 한번 몰카를 해보겠습니다. 500원? 몰카 절취 대성공! 여기서 숨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박스잉인데 박스잉! 야옹비킹 너 거기서 뭐해? 오 뭐야 바로 걸렸잖아? 이대로 몰카 대실패? 거기 뭐 재밌는 거 있냐? 아 여기 자세 보니까 여기 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뭔가 보석인가 싶어가지고 봤지. 뭐라고 보석? 보석? 어디 봐봐. 아 근데 없는 거 같아. 뭐야 재미없게 난 빨리 연습하고 집에 가야지. 오빠 오빠? 휴 큰일 날뻔했네. 다행이다. 포켓몬 띠블띠블실 나 엄청 많지? 이거 사촌 오빠가 나 줬잖아? 이거 봐. 내가 요즘 제일 아끼는 보물 1호 포켓몬 띠블띠블실이지? 우리 사촌 오빠가 나 이만큼이나 많이 줬어? 보여줄까? 쥬쥬 누구야? 이상의 꽃? 이상하잖아? 코일? 아 좌소리잖아? 쥬벳 나 이거 맘에 들어 박스잉? 니드킹? 뭐야 두두? 이분이 너무 귀엽잖아? 좋아. 니드론? 아 나 아쿠스타 나 이사람 이거 좋아. 아 몰라. 몰라 두두. 두두가 왜 이렇게 많아? 어머 또 두두? 또 두두? 두두! 아! 으응! 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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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박스잉 연습해야지. 선생님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줄까? 아니요 연습할게요 연습. 연습! 흥! 하마터면 다 뺏길 뻔했네? 하마터면 다 뺏길 뻔했네? 흥! 느끼고실래? 절대 뺏길 수 없어네 소중한 포머리로. 히히히힣! 히히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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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힣! 다 찾으러 오겠지? 히히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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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찾으러 왔잖아! 히히힣! 지금까지도 안 찾으러 온 거 보면 분명 잃어버린 게 틀림없어. 히히힣! 주인 없는 돈이라고? 히히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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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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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내꺼 아냐? 무슨소리? 현금을 잃어버리면 못찾는다 그랬어? 와 박세인 내꺼야? 야야야 어디가? 야 박세인! 아 박세인 같다 내 500원 그래 실험에는 대가가 따르지 나중에 편의점에서 박세인한테 뭐 사달라고 해야지 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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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사라져 온다 사라져 오 사라져 온다 몰카 해야지?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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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500원인데? 선생님 오시면 누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씀 드려야겠다 뭘 진짜 소라는 진짜 선생님한테 말할까요? 나 같으면 주머니에 딱 너는 타면 아 맞다 아까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내 주머니에 꿀꺽? 아니 아니 장난치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오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오신다 자 소라 너 어디까지 연습했니? 다섯 번 했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? 아 그전에 선생님 여기 500원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랬니? 누가 흘리고 갔나보네 떨어진 돈도 찾아주고 설아 착하네 선생님 그거 제 거예요 제 5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오 드디어 찾았네 아까부터 계속 찾았는데 설아는 안 걸렸다 설아는 역시 착해 그 다음에 양갈래 방에도 가봐야지 키키키키키키키키키 오케 500원 cctv cctv 설치 네 성공 빨리 오세요 뿌우 오 양갈래 온다 양갈래 양갈래 오오 양갈래 온다 양갈래 하아 오늘 하루도 고달프다 뿌 아우 요 하아 악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 양갈래 두개 흙었다 한번밖에 안해놓고 두개 흙었다 꼼꼼짝히 띠키흠오 위키 하하 어 500원이잖아 뿌 오 양감래 발견? 500원이면 큐팝추스 사먹을 수 있는데 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랑 합쳐서 스티커도 살 수 있는데 뿌 아 안돼 안돼 왜냐면 이건 돈을 훔치는 거잖아 엄마가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내꺼 아니면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 어?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다 어 갈래 어디까지 했니? 거의 다했어요 뿌 그럼 한 번 해볼까? 어 그래 잘했어 여기까지 끝내고 가자 땡 아싸 끝났다 뿌 어 양갈래한테 몰카라고 말해줘야되는데 그냥 가버리 아 끝났다 뿌 아 내가 뭘 잊어먹는거 같은데 아 집에 가기 전에 찔리 사먹어야지 뿌 여기 오메가 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선생님한테 몰카 안걸리고 몰카하기 대성공 뭐 몰카? 비키노 이리와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아 아니에요 걸려버렸네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